아 내가 여기도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어디서 가져온 것이죠 이 호주의 것입니다 별다른 건 없고 세폐며 조공 무역 등에 관한 것인데 세폐와 조공 무역 청구와 관련된 건 말이냐 예 근데 그닥 눈에 띄는 건 저 대감 왜 그러시는 겁니까 찾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까 조공 무역 그리고 밀거래 청구권에 그럼 난 일단 모든 일을 자네한테 맡기겠네 알다시피 용굴대와 함께 사신단이 들어왔으니 난 우릴 위해서라도 내 일을 해야 하지 않겠나 설마 설마 이것이었던 것 강주선 그 자가 천국가 버리고 있는 이 교역에 뒤를 치겠다는 것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